성무라 씨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장이 제일 길었어요 그 금강경 15장 시작합니다 14장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많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본문을 들으시면서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저 말씀 잡고 한 번 금생 살아보자 내가 100일은 해보자 3년은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이 말씀이 법신이 돼서 부처님이 돼서 나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수행은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절은 와요 법문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처님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중생들한테 계속 부끄럽다고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오늘은 지경공덕분인데요 부처님 경을 지니는 공덕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불자들이 연불은 잘해요 또 참선도 잘하고 불사도 잘해요 또 주력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잘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지니어서 행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정말 빵점에 가까워요 빵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에게 진리를 설해서 이 진리를 설해서 이 설법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서 정말 회심이 되고 개심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문연각 보살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수다함과요 사다함과요 아나함과요 아라함과인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안 잡고 세상 말을 자꾸 살아가요 연불을 하는데 세상에 가치를 갖고 산다고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이나 세상의 통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잣대를 거기다 놓는다니까요 연불하고 참선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이 거꾸로 가죠 관세음보살 하면서 여러분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말씀대로 안 나오잖아요 지장보살 하면서 여러분이 이 서원과 원력이 효가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말씀이 빠졌다니까요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걸 산밀 가지라고 해요 세 가지 은밀한 은밀히 갖춰서 덕을 쌓고 복을 짓고 극락세기를 만드는 그런 주춧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하면 뭐를 말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 생각하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산밀 가지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이 뭐예요 따로예요 아무 소용없다고 수부리아 야구 선남자 선녀인 초열분이 항하사 등신 보시 중일분 부이 항하사 등신 보시 후일분 여기 항하사 등신 보시 이게 뭐냐면 여기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은 누구라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겠다는 사람이에요 발심한 사람이에요 상구부리 하화중생이죠 위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지혜와 자비를 다 증득해서 하화중생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덕과복을 쌓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한 사람이 안욕따라 삼막삼불이심을 바랬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부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부처님의 선남자 선녀인이죠 선녀인이 초일분은 뭡니까 오전이라고 해도 좋고 아침이라고 해도 좋고 중일분은 오후라고 해도 좋고요 후일분은 저녁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해도 좋고 이거를 여러분 3등분에서 새벽 8시간 대낮 8시간 밤 8시간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그냥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해석할게요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항하사 등신이라 겐지스강을 말하는 것 인도의 겐지스강이 제일 큰 강이죠 인도의 중북부를 통과해서 흘러가는 제일 큰 강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강이죠 거기에서 목욕하면 다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천상이 난다는 그런 강이죠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그 찐흙모래요 한강 모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한강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한강에 찐흙이 얼마나 많냐고 그 숫자만큼 그 숫자만큼 한강에 모래 찐흙 수만큼 내 이 몸띵아리 목숨을 몸을 보시한대요 보시한다고 하면 내가 굶주린 짐승한테 내 몸띵이를 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배고픈 독사한테 내가 깨구리 돼서 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 내 몸을 줘서 뭡니까 중생에게 이익과 평화 안락을 주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딱 죽여서 그냥 네한테 바베큐를 하든지 통닭을 하든지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또 보시하는 거예요 내 이 몸띵아리가 아니고 이 몸띵아리 숫자가 무량 무수무변하게 아침에 그렇게 하고 점심때 또 그렇게 한대요 이 몸띵아리를 황강 오래선 만큼 또 보셔야 해요 만중생을 위해서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녁때 또 해 이 말 뜻이 뭐예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목숨 누구한테 바쳐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이 생명보다 이걸 누구한테 바쳐요 돈 준다고 바칩니까 떡 준다고 바칩니까 권력을 준다고 바칩니까 심청이는 뭐 이렇게 신봉사를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눈 뜬다 하니까 공양리 300세의 몸을 물속에 던져요 그런 효도 있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니가 새새생생 육신으로 일체 배고픈 중생이든 목마른 중생이든 내가 뭐 이 살로 다 보시하는 거야 뭐가 돼서 소말 괴돼지 닭이 돼서 보시하는 거야 수도 없이 이렇게 보시를 해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바보예요 이게 한 번이야 하루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하는데 여시 무량 100천만억급 이신 보시 아침 점심 하루가 아니에요 이 태양계가 135억 년이래 뭐래요 천체 지구과학자들은 지구가 생기기에 45억 년이래 뭐라고 하잖아요 지구는 팽창된다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진다잖아요 학자들 그래요 생겼으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생활과는 무조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 우주가 이 삼천대천세계가 한 번 생겼다가 성주개공이라고 그래 생겼다가 소멸되는 그것이 수천억만 번 동안 내가 뭐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야 내 몸뚱이 가리가 다 소말 괴돼지가 돼서 어? 백년이 아니여 천년이 아니여 새새생생 내가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에게 내가 먹거리가 되죠 내 몸뚱아리로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풍까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해요 부처님 말씀은 실어자야 진어자야 여어자야 불광어자야 불여어자야 여러분 부처님 말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몸뚱이로 다 보시한 적 한 번도 없지 분명히 나도 없고 그러니까 상상만 하라고 이렇게 보시하더라도 뭐여 천만억 겁 동안 삼천대천세계가 천만 번 생기고 천만억 번 동안 생겼다 소모를 할 동안 모든 중생을 내가 내 몸뚱이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돼서 다 먹여 살려 그렇게 하더라도 약부 유인 잘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문차경자 이 말씀을 딱 들어 듣고 있지 지금 듣고 신심부려 부처님 말씀대로 절대로 부력하는 거예요 역행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뭐예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기복승피 그 복이 이 복이 뭐하다는 거예요 세세생생 일체중생 내 몸뚱이로 먹여 살리는 것보다 승피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박수 한 번 쳐요 여러분이 이 말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린 거고 이 말이 긴감인가 하면 저중이 웬 헛소리를 저렇게 많이 한대라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삼아승직업 동안 인연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윤회해야 돼요 새세생생 육두를 윤회하면서 피고리 상접하도록 아주 피 눈물 나게 제왕가에 태어나든 저작거리에 거지로 태어나든 피 눈물 나게 가슴 아프게 살다가 윤회해야 돼요 천하의 권력을 가둬도 천하의 재물을 다 가져도 천하의 학식이 아주 고매해도 뭡니까 고통과 고뇌는 1.1액도 줄지 않아요 때끌만큼 절대 줄지 않습니다 끝없이 세상의 모든 강물이 내 눈물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육두 중생이야 그거를 못 면해요 근데 부처님이 딱 한 가지 간단해 니들 세세생생 내가 벌어서 72억 다 먹고 놀러만 다니게 해요 돈도 원대로 다 줘 그렇게 세세생생 해도 뭐요 그 복 세 발이 필요해 말씀대로 딱 믿고 하는 거 하면 아무 상대가 안 된다 여러분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부처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으면 세상 길이 다 열립니다 이 법사가 아무리 어둠의 길이 있든 아무리 사지에 있든 아무리 절망과 고통의 절벽에 통곡에 있든 무조건 이 말씀대로 하면 길이 100% 옥만 퍼센트 백천배 무량배 복되게 열려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길이 안 풀린 사람 이 말씀대로 아세요 이 말씀이 뭐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나 없이 살아라는 거야 날 죽여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딱 분노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작살을 해서 토막을 내서 닭무이나 돼지무이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요 그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경대로 내가 선하고 열심히 비방하면 그 사람 미워 죽겠지 그럼 미워 죽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뭐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건데 네가 미워하니까 뭐요 너는 영원히 복 못 받아 그 사람한테 생각만 나면은 고마워서 이 머리통이 깨지도록 아스팔트 바위에 깨지도록 고마워서 절을 해야 된다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쫙 풀어버려 그 복 그 복 그 복이야 그냥 단박에 풀어버려 여러분 이 금강경 제 눈에는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금강경의 최고의 법이에요 따라서 금강경 법은 원수를 부처님 공경하듯이 찬탄하고 예불하고 찬양하는 거다 이게 불교의 금강경이에요 내가 보는 소교수님 보는 금강경이에요 다른 게 없어 이대로 하면 살 것이요 안 하면 너는 영원히 죽는 거야 여러분 새끼 먹는 것도 힘든 사람이 팔고 싶어는데 그것도 솔직히 슥달려를 안 하면 다 깡통인 사람이 전세계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똑같아요 지앤피만 높을 뿐이지 슥달 열흘러면 다 깡통이야 선진국은 다 빚으로 빚으로 사는 거야 너나 나나 볼 거 하나도 없어 극소수야 이 빚투성이로 살아가는 게 자본주의인데 오늘 벌어서 어제 벌은 것도 맞고 내일 벌어서 오늘 쓴 거 맞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병이나 나고 뭐 하면 그냥 바로 쪽박이야 이렇게 복조가리기라고 하나도 없이 사는 게 중생인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람은 뭐요 새새생생 그냥 복이 굴러 들어와서 아이고 이 복 제발 이 복 좀 니들 다 이렇게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지 내가 이게 광명사고 양산 본찰이고 개들이 개를 길러요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길러한 게 아니고 갖다 놓아놓고 이런 건데 그 개한테요 내가 진주를 줘봐야 소용도 없고요 돈다발을 줘봐야 일체 소용도 없어요 금땡을 주면요 발로 팍팍 차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먹거리 백해무익 하듯이 백해무익 그거 진주먹거리 밟다가 돼지 미끄러져 백해무익 하듯이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내 돈으로 내 수거한 거로 내 물질로 뭐 하려고 그거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나눴다가 쓰세요 잘 먹고 상내고 쓰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괜히 뭐 복질라고 애쓰지 마세요 괜히 억울한 거 내가 세빠지 빼빠지게 번 거 잘못 시주해놓고 괜히 또 피눈물 흘리고 억울해하지 말고 잘못 질러지 말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눴다 쓰세요 진실이에요 쓰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내가 피를 꽂히면 하세요 그 전에 하지 마세요 왜 전혀 복이 안 되니까 하나도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되는 줄 알죠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한 게 복된 줄 아는데 복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우주복기에서 안 받아요 받지를 않습니다 느들끼리 그냥 주고받고 치고받고 신문대로 거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받는다니까요 복덕이 안 된다고 사랑을 했든 꽂았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줬든 그 사람을 낭종이 받아가세요 열배로 받아가든 반배로 받아가든 그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이 세상 거 이 세상의 최인류자가 이 세상이 아무리 부자라도 70여 새끼 못 미깁니다 아무리 세계 책에 갚더라도 새새생생 다 먹여 살리는 것도 티끌받도 못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딱 믿고 사는 게 그 복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 내가 이게 인생에 이제 이 생에는 답이었구나 다음 생에도 기약할 수 없고 어느 생인가 기약할 수 없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금생이나 내생이나 영원토록 복된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하왕 서세적성 이렇게 부처님 딱 말씀하는 거 순종만 해도 선제종자처럼 말씀에 순종만 해도 복이 무량한데 하물며 서라는 건 쓰는 거예요 사라는 건 베끼는 거예요 수지라는 건 뭐냐 받아 지니고 독이라는 걸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거예요 위타인설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 수부리아 이유원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 경은 이 경은 유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병공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잃을 수 없고 잃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잃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뭐가? 이 부처님의 무슨 공덕을 한량 없는 공덕을 여러분 왜 왜 집안이 안될까요? 간단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왜 집안이 안될까요? 왜 집안이 우안에 들고 결국 일이 터지고 남편이 일이 터지고 남은 자식이 일이 터지고 자식이 부모가 계속 일이 왜 터질까요? 덕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명심하라고 만약에 사홍선언이 안되면 왜 그럴까요? 스님이 덕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는 스님이 덕이 없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사홍선언은 안되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되는 겁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캐파예요 양이에요 덕이 없으면 무조건 안되요 한 나라가 왜 안될까요? 덕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기울어집니다 들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다 백성이 굶어 죽어요 반드시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저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꼭 봐야 돼요 나라의 리더나 지도자나 사회에 이익을 가는 사람은 능력은 정확히 말할게요 능력은 5%도 안되요 저는 1%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경영학에서도 만날 때 능력이나 열정이나 실력은 뭡니까? 20% 미만이에요 다 합쳐서 80%는 뭡니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핵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불구로 바꾸면 덕이에요 덕없는 사장 밑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은 못 있어요 돈을 억만큼 줘도 안 있어요 여러분 집구석이 안 되는 이유가 100%예요 덕이 없는 부인이나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부모나 형제가 덕이 없어서 그래요 안 돼요 오늘 점심때 여기 덕없는 지극히 덕없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오늘 밥 못 먹어요 반드시 못 먹는 일이 생겨요 물 안 먹고 물 안 먹고 못 마시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진실이에요 사실이고 여러분이 덕산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로 여러분이 피고리 상접하게 해서 돈 벌은 거로 덕산기 힘들어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더 못 사요 솔직히 어려워요 아까워서 그런데 부처님은 간단하게 말한다니까 이런 하물며 이런 사람 이거 받아들여서 읽고 외우고 쓰고 말씀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하고 이런 사람은 그 공덕을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야 제 사장이 나오죠 무소주심으로 보시한 거 동방어공 가사량부 남서북방 사유상하어공 가사량부 동쪽 허공이 몇 평인지 얼마나 저게 얼마나 큰지를 말할 수 없지 그런데 하물며 우주 삼천대천세계는 그게 얼마인지 도저히 불가능하지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부처님이 꽂았어요 부처님은 무슨 말하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여자요 미친 소리 안 하는 사람이요 절대 다른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처님한테 심심할 때마다 부처님한테 고해요 부처님 말은 진실합니다 부처님은 절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은 절대 진리입니다 부처님 말은 절대 미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반드시 백천무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왜 부처님 말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의 변화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설법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공덕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불보살도 젤 수 없다는 거예요 뭐하는 것을 건강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건강경 말씀 핵심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 없어 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공덕이 없어 내가 있으면 여러분 새생생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내 몸을 다 새생생 바쳐도 뭐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 분명히 말했지 지난번 시간에 여인이밤 심주어법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데서 나라는 것이 있지 내가 한다라는 생각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법을 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라를 저스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 큰일을 하니까 뭐니까 세상은 봉사가 봉사가 끌어가는 그런 이상한 국가 민족과 나라가 방향 없는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야 봉사가 끌고 가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천길 낭떠러지에 앞사람이 뒤졌는지 안 뒤졌는지 몰라 그냥 나도 가다 죽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야 눈 떠 여러분 떠서 봐 그 사람이 턱 쌌는지 보라고 안 산다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할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정치하고 나를 위해서 법히고 나를 위해서 수행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타인을 위해서 안 한다니까요 내가 희생했고 내가 왜 걸렸갖고 내가 희생해서 왜 내가 부기용화를 누립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다고 맞지 않다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야 여래는 위발대승자설이라 여래는 정말로 대승을 발심한 사람 발 안욕따라 산막산부리심을 바란 사람에게 이걸 설하고 위발 최상승자설 부처님은 정말로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정말로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한테 이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 그러면은 대승정중분에서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쇠 약유생 비유상 비무상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물속이든 땅속이든 허공속이든 미생물이든 인간이든 천인이든 불보살이든 이 세상에 어떤 인연이든지 간에 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악행의 영이 무의의 열반이라 다 반드시 부처님 불세계로 인도해서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중생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법을 펴서 제도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덕을 쌌다 저 사람을 내가 위해서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재산과 집을 다 팔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찍비보살 여러분은 땡이라는 거예요 땡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세상정정본 읽어봐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보살 아니래 보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중생심으로 나를 위해서 했다 이 말이야 그 말이야 나를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 받아들고 다 사랑하고 결혼한다면 다 쌩까고 내가 언제 만난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생들이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결혼한 다음에 목숨 걸고 잘하라니까 거꾸로 할 것 같으면 안 맞다고 결혼 전에 열심히 다 예수육회 하는 건 뭐예요 저 여자 저 남자 내 남자 내 여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따라주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도 안 따라 본색이 나오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희생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실제는 내를 위해서 자식한테 이런 부모가 그런 생각 갖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떤 부모님이나 저도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가 아마 나한테 계산하려고 나한테 사랑하고 낳았겠어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중생심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있고 후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면 그거는 바로 어둠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나 내가 지한테 얼마나 내가 뭔가 마음과 희생을 다 했는데 이 병원비 하나 못 내주고 지 먹을 거 다 처먹으면서 이거 어머니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중생심이 딱 나온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뭡니까 내 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영원히 헛되다는 거야 부처님 가르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수록 헛되다니까요 허망하다고 왜 내 욕심으로 하니까 내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 놓고 가려니까 억울하고 미쳐서 발버둥치고 이 좋은 세상 눈감으려 하니까 미치고 발짝 뛰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여러분 극락세계가 사바세계가 훨씬 좋다는데 왜 저기 저쪽 가는 거 왜 발버둥치냐고 왜 말해요 스스로 왜 발버둥치는가 꽃밭으로 가는데 똥밭에서 꽃밭으로 가는데 왜 안 가려고 하냐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뭐한 사람에게 정말 재상승심을 대승심 내가 세세생생 일체중생을 다 먹여살려도 한 중생도 먹여살렸다는 생각이 티끌만큼 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말한대 미치는 거지 나 해당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냈으면 그런 마음을 내라고 하는 거고 냈으면 그 사람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재상승심이 뭐예요 가장 최고의 대승이에요 대승이나 여기는 상승이나 같은 말인데 재상승심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복덕을 다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 위 없는 마음 나도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복전이 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몸과 마음과 뜻을 중생을 위해서 이 위 이익일체중생을 위해서 다 헌신과 희생과 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을 위해서 부처님은 부처님은 이 지금 이 경을 뭐한다는 거예요 건강경을 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이 들은 사람은 대승심과 최상심을 바라고 바란 사람은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 발심이 돼야 돼 내가 사는 이유도 살아야 할 이유도 내가 온 이유도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지 독성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아니야 나는 가짜야 허수아비 진짜는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상업을 하시든 농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기업을 하시든 어느 분야에 수만 수십만 종의 어느 분야에서 있든지 뭐로 태승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 식당에서 접시를 닦더라도 최상승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요 불보살이 불보살이 뭐요 실지 실견한다고 다 알고 다 봐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를 일체의 공덕을 다 성취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사려면 여러분 길이 다 열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덕이 없기 때문에 안 열어져 열어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천길낭거리 더 떨어져 안 열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아 안 열리니까 문 열어 이 믿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로 부처님의 믿음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는 마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을 때 그 키는 마스터키가 돼서 열리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야 여러분 건강경 매리고 반야신경 매리로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새겨서 끝까지 내가 피가 되고 뼈가 되고 혼이 되고 음식이 되고 물이 되고 쌀이 되고 밥이 되게 안 사냐고 여러분이 밥 먹는 거는 육체를 위한 거지만 음식을 먹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맨날 씹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마음을 마음의 음식이잖아요 이 마음의 부처님 가르침을 매일 매 순간 숨은 안 쉬면 죽으면 이거 송장이 돼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마음은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단 한 찰라라도 끊어지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썩어 문드려져서 탐진 채로 충만해서 바로 독사 새끼로 하얀애로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바로 시공창으로 변한다니까요 숨 5분만 안 쉬면 여기 속에서 썩은 냄새 나지 여러분 5분만 기도 안 하면 부처님 말씀 생각 안 하면 뭐요 여러분 마음이 다 썩었다니까 아르라고 썩었다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대승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대승심을 바라세요 최상승심을 바라자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서 오른 왼쪽은 대승심이요 오른쪽은 최상심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양날개가 돼서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수지 독성 위타인설 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 수지 독성 광인설 어떤 사람이 능이라는 건 아주 기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수지 독성 광인설 널리 사람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설할 것 같으면 열해는 또 나와 이제 뭐한다 실지신 실계신 따라하세요 실지신 실견신 이 지는 다 안다는 거야 이 사람을 다 알아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을 다 보아 누군지 다 알고 흔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CEO나 경영자는 어느 직원이 저 수위부터 바토 임원까지 누가 정말로 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하는지를 다 모르는 CEO는 망해요 회사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말단지게 했지만 정말로 이것을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는 사람을 잘 되는 회사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를 그리고 그 사람을 뭐예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임원을 주고 다 맡겨서 하야만 이 회사가 살아남는 거야 여러분이 이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안개인 걸신 곳이 없거든요 어디나 시방세계에 다 계셔요 한순간도 이 천지 허공은 찰나가 빈 창간이 있으나 불보살는 빈 곳이 없는데 부처님은 뭡니까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를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보고 아는 자인지 부처님이 모르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죽었는데 부처님이 모른다면 어떡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신실한 믿음을 갖다 보면 재정살림도 부처님이 다 하시고 내 건강도 부처님이 다 알아서 움직이시고 이 모든 것에 일거수일투죠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거 부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백날 애써 봐야 안 돼요 수고할 뿐이라니까요 모든 일에 부처님이 간섭하시고 모든 일에 부처님이 주장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뭐요 믿고 하면 돼요 이루시는 건 누구야 이루어요 풀부사리 이루어요 내가 이루는 게 크겠어요 부처님이 이루는 게 크겠어요 이 복조가리 없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먹고 살기 힘든 내가 이루는 건 커요 이 천하 이 새생생 강물처럼 돈이나 황금을 써도 티끌만큼도 줄지 않는 그런 복이 있는 불부사리 이루는 게 커요 부처님이 뭐한다 다 알고 다 합니다 뭐를 다 할까 개득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의변 불가사의 공덕차 뭐냐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성취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설치하자고 끝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공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불가칭 불가량 무의변 뭐 여기 계속 갖다 붙이세요 생각으로 말로 측량으로 어떤 것도 불가능한 양 불가능한 양 무수한 공덕을 다 이루는 것을 부처님이 딱 본다면 증명한다는 거야 내가 내가 이렇게 이룬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누가 이뤄요 부처님이 다 이뤄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반드시 세계 토처에 전세계 법당이 다 있을 줄을 저는 아주 확정구 결정구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이 다 이룬다니까요 때가 와야 된다니까요 이미 신앙으로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는 때만 기다려요 왜 부처님이 다 이룰 거니까 당신이 다 한다는 다 알고 다 본다는 건 나는 믿음으로 가면 당신이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 해내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무량복덕으로 전지전능인데 부처님이 못하는 게 뭐 있냐고 인격적으로 부처님은 인격적으로 법의 진리예요 법이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으로 뭡니까 내 일을 다 돕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 돕는다고 백천 중생이면 백천 중생만큼 뭐예요 부처님은 분신 잘한단 말이에요 몸을 나눠서 다 이룬단 말이야 중생 숫자만큼 부처님이 계셔서 다 이루어요 법으로 열 아들 열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열 아들을 다 사랑해서 늘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위하고 건강하고 잘 세상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도록 동시에 열 아들 열 자식을 열 달을 다 생각하듯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자식은 잘 돼야 되고 이 새끼는 망해도 되고 이런 부모 하나도 없듯이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내 자식이잖아요 이 모든 자식이 뭐하도록 다 이루도록 그렇게 당신이 증명하고 당신이 복과 지혜와 덕으로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살기 힘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먹고 사는 건 영원히 꺼버리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덕을 짓고 어떤 복을 짓을까 그것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읽고 외우고 전하면 무량무릎은 공동 짓는데 이런 사람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들은 즉위하담 여래 안욕다라 산막산버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래의 안욕다라 산막이 위험은 깨달음 지혜를 진다는 뜻인데 안는다는 부처님 품속에 안긴다는 거야 내가 부처님의 부처님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부처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여래의 하담 여래의 안욕다라 산막산버리 이렇게 하는 자는 내가 부처님 속으로 오다가 부처님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부처님을 안고 부처님 나를 안는다는 뜻이야 부처님은 나의 사생의 자부 아버지 나의 시하의 본사 나의 참 나의 이 육신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본성짜리의 영원한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사생의 알로 태어나거나 지금은 내가 인간으로 테로 태어났지 테로 태어나거나 습으로 태어나거나 변화로 태어나거나 무수로 태어나든지 몸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나 몸이 이런 내가 어떤 종소로 태어나도 나의 뭐가 된다는 거야 자비 자부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긴다 뭐 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실행하고 믿고 행하는 자는 부처님 나를 항상 안고 가는 자다 라고 그렇게 부처님은 설하고 계시는 거야 알겠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